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시원서 접수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모평을 지금쯤 쳤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 100%인 성경관대와 논술 80%인 서강대, 성대, 서강대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학생한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강대는 논술 100%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25학년도에 논술전형 실시대학 중에서 논술 100%인 성경관대. 그 말은 내신 9등급도 된다. 무단결석 있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가 된다? 합격이 된다는 뜻은 아니야. 뭐 지원 자격이 된다. 해볼만하다 이거예요.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능체제를 맞추면 되겠네. 그래서 수능체제가 글로벌 붙은 곳 있죠. 글로벌 붙은 곳하고 글로벌이 안 붙은 일반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글로벌 니드,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여기는요. 국수영, 사과탐 중에 하나. 또 사과탐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3합 5고 여기는 3합 6입니다. 자, 여기 뭐 글로벌 융합학과는 이쪽에 포함됩니다. 뭐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렇게 일반학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의외과는 국수영, 사과탐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해서 3개 3합 4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과학교를 간다 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탕구가 사탐이 되든 과탐이 되든 상관없어요. 또 탕구가 사탐이 되든 과탐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탕구를 몇 과목? 5과목이 됩니다. 5과목. 이렇게 해서 탕구 두 개를 쳐서 5과목이 됩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3합 6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탕구를 따로따로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탕구 하나가 3등급이라고 치고 또 하나가 2등급이라고 치고 영어가 1등급이면 이렇게 해서 3합 6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국어가 5등급이고 수학이 5등급이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실제 수학이 8등급인 학생이 붙었어요. 실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3합 5를 만든다 그랬을 때요. 3합 5를 만든다 할 때 1, 2, 2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문계열에서는 사탐 한 과목 이게 사탐이라고 친다면 사탐 한 과목을 또 제2외국으로 또 반영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사탐 하나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제2외국 하나가 3등급이에요. 아랍어가 3등급이다. 그러면 1, 2, 3 해서 3합 6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저 맞추기가 좀 수월해졌다 이겁니다. 자, 최저 맞추기는 수월한데 그러면 논술은 어떠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 서강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국수용탐탐. 자, 국수용탐. 상부는 한 과목 과탐이든 사탐이든 한 과목 반영됩니다. 한국사 4등급 필수고요. 자, 이 4개 중에서 3개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3개. 자, 3개를 초이스해서 3합 7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국어가 4등급이라고 합시다. 수학은 6등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국어 4등급에. 자, 영어는 2등급이라고 합시다. 한 과목 1등급 나오면 이게 3합 7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게 어느 쪽이 쉬운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성대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서강대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최저 맞추는 것은 구모를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 성균관대 논술 문제 구조를 알아야 되죠. 자, 일단 체제를 맞출 수 있고 또 내가 논술을 잘할지 못할지는 자기에 대한 평가, 분석이고 상대방, 성대와 서강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성균관대와 서강대의 논술 구조를 보자. 뭐가 차이 나는지 한번 분석해 보자. 일단 시간은 100분 동안 푼다. 그리고 세문항을 푼다. 자,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글자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번이 한 800자 정도는 써야 됩니다. 800자에서 1000자. 2번이 한 800자 정도. 3번이 한 400자 정도는 써 내려가야 된다. 최소한 2000자를 달려야 됩니다. 글자수 제한이 없음에도 그렇습니다. 써야 될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흑색 필기구 사용한다. 연필 샤프 사용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출제 경향이 중요한데 일단 중문 형태 문학 그리고 비문학 지문이 주로 출제된다. 자,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태까지 문제에 출제된 거 보면 22학년도 모의 논술부터 논술 형태가 바뀌었어. 그럼 성대 문제는 거전 건 풀지 마. 22학년도 모의 논술 이후 22 기출 이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 22학년도 모의 논술 보면 제시문이 엄청 길어. 자, 그럼 23학년도 기출 문제 24학년도 기출 문제 22학년도 기출 문제 이렇게 보면 전부 제시문이 길다. 그래서 긴 제시문 4개를 가지고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독해력 바로 이해력이 관건이 됩니다. 자, 독해력, 이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요약하는 실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요약형입니다. 1번 문제가 분류 요약형이에요. 원리적인 견해, 이론을 가지고 이 두 개를 분류하는 겁니다. 두 개, 두 개 분류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제시문 6개에서 7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시문 개수가 22학년도부터 줄어들었다. 그리고 채점 비중 논술 1번 문제가 30점에서 40점으로 배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당락이 좌우되고 1번에서 분류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연속해서 나오는 연속 문제 해결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료에서 평가형과 설명형으로 돼 있는데 통계 자료를 줍니다. 그 통계 자료를 주고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에서는 원리 이론이 되는 제시문을 줍니다. 그리고 두 개로 갈라치게 합니다. A 대 B 입장이 자, 그럼 여기에 분류 기준이 나옵니다. 분류 기준 그리고 분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2번 문제에 가서는요. 분류 요약하는 게 1번 문제였어요. 40점 자, 여기 시간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독해력이 안 되면 이거 못 풉니다. 그 다음에 통계 그래프 자료가 나옵니다. 통계 자료 해석이 나오는데 이 통계 자료 해석이 이 A 입장과 B 입장 각각 어디를 지지하는지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한쪽을 평가 비판하는 쪽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3번은 구체적인 케이스 구체적인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구체적 사례 구체적 사례의 문제에 가서 학생, 너가 A라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A와 B 중에 한쪽 이론을 택해서 이 케이스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견해를 정당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술 문제 성균관대 논술 문제의 노직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노직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화 그리고 일반화 수상화 그리고 통습이라는 학문적 체계가 있으면 1번 문제는 일반화된 룰을 일반화된 룰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화된 룰을 학술적 체계 학문적 체계로 정리해요. 더 쉽게 말하면 사회탐구에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을 대립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사탐을 못하면 성균관대에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이런 데서 나오는 정치와 법 이런 데서 나오는 두 가지 충돌 개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기념론과 갈등론 이런 이론들을 정리를 하는 게 1번이야. 그걸 요약하는 거야. 자, 2번 문제에 가서는 일반화된 것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거야. 데이터, 통계, 자료를 적용하는 거야. 자,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화된 이론을 구체적인 것에 적용해서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현상을 일반화된 이론을 설명하거나 또는 구체화된 사례를 사건을 데이터를 일반화된 이론을 비판, 평가하는 비판형으로 나온다. 그게 2번 문제다. 자, 이제 3번 문제는 일반화된 이론을 또 다른 사례. 또 다른 사례. 여기는 통계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국가정책 또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자, 자기가 정책 결정자라면 너 어떻게 할래? 자, 네가 이런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너라면 어떤 선택을 할래?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고 반론과 재반박을 하도록 설계한 문제. 사례 적용해서 일반화된 이론을 다시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성균관대 문제 유형이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를 정리하면 성균관대는 너의 실력은 독해력 이해력에 달려있다. 1번 다음, 두 번째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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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주장 견해를 하는데 주 이 단 제 제로 글을 쓰면 된다. 20점 그냥 기계적이다.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제주장으로 그냥 글 써야 된다. 무조건 그렇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분류 요약형과 자료 해석 3번 견해 제시형에 대한 대비법을 이렇게 정리해놨어. 자, 1번은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돼.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통합적 요약을 해야 돼. 통합적 요약이라는 것은 제시문 1번과 제시문 3번이 똑같은 A 입장이라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묶어서 공통점을 찾아서 A 입장을 요약하는 통합적 요약 그걸 통합적 요약이라고 해. 이런 통합적 요약을 해낼 수 있어야 돼. 단순히 제시문의 요약이 아니야. 경희대와 달라. 경희대는 제시문의 요약이고 성균관대는 입장의 요약이야. 자, 자료 해석은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중에서 최근에 나오는 게 조절변수 매개변수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기본강의 2-A 통계자료 해석 강의를 꼭 들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성균관대는 이 자료의 제목과 각주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종합적 자료 해석 능력 자료를 자료 1, 2, 3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3번 견해제시형은 수험생의 견해가 무엇인가 물어서 네 견해를 물은 것 같지만 너의 견해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딱 정해져 있어. A 아니면 B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것과 자료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야 되고 그대로 뺏기면 안 돼. 요약해야 돼. 발체. 그런 다음에 반론과 재반박을 쓸 수 있으면 돼. 제일 중요한 감옥은 사탐교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사탐실력이 뒷받침 돼야 된다.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논술의집을 내가 공개해 놔서 논술의집. 논술의집에 있는 사탐용어 학술적 대리버를 다 외워야 된다. 그럼 그중에 나온다. 진짜다. 그중에 나온다. 그와 관련된 문제는 사권교제 사탐 빈출 주제 그거 들으면 된다. 누가 이과 학생들이 성대 논술을 문과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사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회탐구 중에서 한 과목만 한 과목만 잘한다든가 사회문화나 생윤 이런 거 논술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걸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발췌해서 보길 바래. 자 이제 여기 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성경관대에서 출제된 쟁점이 있어. 대주제. 인간사회 운영의 원칙이 뭐냐. 교과서 개념은 의무론과 결과론이에요. 생윤이잖아.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불평등에 대한 견해가 뭐냐. 기념론과 갈등론. 예술과 도덕. 심미주의와 도덕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협력과 경제. 인간행위의 기초가 감정이성.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기초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의무론과 결과론. 현실주의, 이상주의. 긍정, 재분배 국가, 최소 국가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사탐이 나온다.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특히 심미주의, 도덕주의, 생윤을 안 했을지 잘 몰라. 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A, B, C, D 해서 6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이제 최근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나만 보자. 제시문 1부터 4까지. 인간사회 운용의 원칙에 대한 다양한 권위를 담고 있다. 상반된 두 입장은 분류, 각 입장을 요약하라. 이렇게 나왔지. 분류 요약형 2번. 자료 1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2, 자료 3에 나타난 각각의 문제 1에 대한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해보라.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대규모 자선 행사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 이거 자선 행사 취소하고 지갑을 분실물 센터에 신고할지 아니면 너 지갑에서 현금 꺼내서 탑승권 재구매할지 네가 학생 C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야. 너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선택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뭐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이론에 바탕해서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똑같아. 이제 패턴은 똑같아. 출제되는 패턴은 똑같다. 입문 1, 입문 2는 시험치는 시간의 차이지 아, 경제 경영 계열이라고 해서 문제가 탁월하게 뭐 다듬다든가 그런 게 없어. 수리 논술도 안 나와. 자, 그리고 입문 계열이라고 해서 입문학적 주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입문 1, 입문 2는 시험치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고 계열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둘 다 봐야 된다. 기출문제. 자, 이제 서강대를 보자. 똑같이 논술을 100분 동안 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입문 사회 논술과 경영 경제 논술로 나뉘는 거야. 문제는 두 문항인데 1번 문항, 2번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특색은 이놈이 같아. 이놈이 사회과학 주제에서 나와. 사회과학에서 나오고 이게 뭐야? 입문학에서 나온다. 이쪽은 이제 윤리문제적 생깔이 깊어. 생윤의 색깔이 깊고 이게 뭐야? 사회문화 정법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건 이제 경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경제를 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능 경제를 했다면 완전 네 거다. 너는 합격한다. 자, 그럼 이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데 나 경제 경영 갈래요? 그러면 경제 용어는 다 알고 있어야 돼. 딱 보고 경제 용어 보고 이게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막 버벅대고 막 그 날 가서 시험장에서 이 경제 용어의 정의를 읽고 딱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푼다? 어, 이제 답답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탄빈출 주제의 4권 사탄빈출 주제의 4권에서 경제 파트를 보시고 아니면 최소한 최소한 논술 의지에 있는 빈출 주제 그거 알 경제 용어 그거라도 익히고 가자. 문제는 한 문항당 보통 800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뭐 800 보통 800에서 900자 기준 900자 900자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800, 900자 쓰면 됩니다. 시간이 짧고 각각 이게 완전 분리돼 있어요. 이건 1, 2, 3번에 연결돼 있는데 이건 1, 2번이 분리된 제시문 제시문 여기 사용하는 제시문 따로 여기 사용하는 제시문 따로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 교과서 신문기사 이제 답이 나왔어 야, 이거는 제시문이 쉽다는 것이야 제시문 쉽다 야, 그냥 교과서에서 짤막한 글 아주 짤막한 글 그리고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사례 이 정도 나오는 거야 통계 안 나와 그냥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나와 통계 자료 해석이 나온다면 여기서 조금 나올 뿐이야 통계 자료 해석이 여기서 나올 뿐이야 자, 그래서 통계 자료 해석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문학 제시문 사용할 수 있고 문학 제시문 이쪽에서 비문학 제시문 사용하는데 이쪽은 비문학 제시문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제시문 길이가 아주 짧아 그 대신 제시문의 개수가 아주 많아 아주 많아 한 문항당 제시문 여섯 개 일곱 개 한 문항당 제시문 여섯 일곱 개씩 풀어 헤쳐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성대를 갈 것이냐 서강대를 갈 것이냐 했을 때 문제 유형을 딱 열어놓고 한번 들여다봐 제시문의 길이도 보고 그래서 내가 긴 호흡에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짤막짤막한 제시문에 퍼즐 맞추기를 할 것인지 이건 퍼즐 맞추기야 빈자리에 꽂아 넣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야 독해력이 없어 그럼 서강대 나 독해력이 있고 긴 거 잘 써 그럼 성중관대 자료해석 할 수 있겠어? 성중관대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경제를 잘할 수 있어 서강대 경제 경영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대비법 글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주제 핵심을 찾아야 돼 전체 그러니까 문제 1번을 관통하는 주제어가 있어 그 바탕으로 쭉 짜막혀져 있어 예를 들면 보통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가 많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 문제점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있어 문제점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해야 돼 원인을 분석하는 제시문이 제시문 나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그러면 라 마 다에 있거든 여기서 끌어온단 말이야 여기서 끌어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느냐 아니야 이 케이스에 적용해서 이건 이론적인 걸 원리적인 것이 나와 있어 이걸 이 케이스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걸석이 공식이 문 원 비 추 그로 그냥 자동적으로 써야 돼 문제 상황이 무엇이냐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하라 그럼 여기는 제시문 가 여기는 제시문 나 다를 조합하는 거야 기존의 해법을 비판하고 기존의 해법 안 나오면 거버리는 거고 추상적 해결 방안 라 마 바가 있다 이걸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적용하는 거야 이 케이스에 적용하는 거야 이 문제 상황에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논제의 쟁점과 각 제시문의 관계 이게 문제점이냐 해결 방안이냐 즉 논제의 쟁점이 있고 제시문이 이게 문제점인지 원인인지 추상적 해결 방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래서 딱딱 짜짓게 해서 빈 구멍에 퍼즐 맞추게 하는 거야 설명 평가 외에 출제되는 비교형도 있고 대안 추론형에서 비교의 기준이나 추상적 구체적 대안 이런 것들이 제시문에서 딱 꺼집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시문의 논제 키워드를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야 제시문은 되게 쉬워 근데 퍼즐을 맞추는 게 어려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야 자 거시적인 시각에서 공통주제 한 문제 1번 문제 공통주제 다음에 1번 문제 안에 또는 한 문제 안에 대립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을 찾아내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야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면 경영 경제 문제를 보면 가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나와 다에서 활용하여 분석하고 가해 현상 문제점이고 원인은 나와 다고 가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라마마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해서 설명과 대안 제시 다음 이제 문제 2번 라라마바의 내용을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이 제시문은 서로 달라 나에 나타난 선택의 근거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가해 실험 결과가 나의 정의된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 논글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인문사회는 가와 같이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기부공간을 만들고 모금 참여자들이 댓글로 지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부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려는 계획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나다라마바를 활용하여 논하다 이렇게 돼 있지 다음 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나다라를 활용하여 각각 설명하고 자 이거 어디서 본 거 같네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나랑 관련하여 라를 근거로 다랑 관련하여 말을 근거로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패턴이 요 1번 요 2번 문제랑 패턴이 거의 비슷하지 않냐 1번과 패턴이 거의 비슷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요 패턴이 비슷한 사회과학 문제 이렇게 경영 경제 1번 문제와 인문사회 2번 문제는 패턴이 사회과학 패턴이고 주로 대안 제시가 나온다 자 이제 요기까지 해서 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성대냐 서강대냐를 고를 때 기출문제 딱 펼쳐놓고 성대 서강대 펼쳐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아 그리고 나는 어떤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봐 풀고 그 다음 메가스터디에 문제 해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해설을 딱 듣고 아 나는 성대가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서강대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렇게 고르면 되겠다 자 이제 성대는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원수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게 건국대 경희대를 갈 것이냐 또는 숙명려들을 갈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성대 숙명려들을 시험치러 갈 것인가 성대 경희대를 시험치러 갈 것인가 또는 건국대 성대를 시험치러 갈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고려대가 논술 시험 날짜가 나왔잖아 17일 날 그래서 서강대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고려대가 고려대 시험 시간이 입실 시간이 결정이 됐어 8시 30분에 오전에 입실하는 것과 12시 30분에 입실하는 게 있어 그럼 이제 그 과들이 있어 경영, 국문 이쪽이 정회,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1교시, 2교시인데 별 상관이 없어 논술 문제의 유형은 똑같아 이렇게 논술 문제의 유형이 똑같다고 제시문은 다르겠지 이랬을 때 고려대 오전을 보고 서강대가 오전에 경영, 경제야 10시 경영, 경제 10시부터 그리고 입문사회가 2시 30분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겹치잖아 이게 겹치잖아 그러면 이제 고려대 오전을 보고 서강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또는 고려대를 보고 이렇게 해서 경희대 사회계열로 갈 수 있다 경희대, 한의대부터는 사회계열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서강대를 보고 오전에 보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희대, 고대, 서강대 동국대도 하나 끼운 다음에 동국대까지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 숙명이라도 오전했지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잘 보고 시간표를 짜시기 바랍니다 시험 원수를 잘 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대, 서강대 논술 대비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